아이고 잘한다 이것도 뜯고 잘해 잘해 한번더 한번더 오예 오예 네 얼음이는 지금 박스아트를 하고 있어요 어우 잘도 파구요 네네 좋아요 예 땅거미가 있나 파고파고 알라르 어 어 이것도 조각도 잘했구요 어 얼음이 선수 네 네 엄마한테 가져옵니다 네 잘 뜯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어 잘하고 있어요 잘 뜯어요 어 어 어 어 어 여기서 뜯었구요 호흡 다 뜯을 예정입니다 자 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질 뜯고 있습니다 얼음이 선수 얼음이 선수 오 잘합니다 자자 자 한번 더 강아지 박스 아트를 하고 있구요 얼음이 선수 잘 뜯고 있구요 호흡 으 으 잡은것도 뜯어 버리고요 예 박스 분리 해체 했구요 channels 얼음이 선수 어허허허허허허 ал음이 선수 민감스러 nosotros 한번 해보고요 잘합니다 타구 놀이도 한번 해보고요 이 비닐이 좀 맘에 드는 거 봅니다 선수 예예 얼음이 선수 얼음이 선수 또 잘 꼈고요 못 듣는 게 없는 선수 잘합니다 내노랍니다 이건 내 거랍니다 얼음이 선수 네 박스 하트를 다하고 타구 놀이 중입니다 잘 뜯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얼음이 선수 예 잘 뜯고요 조각하고요 뜯습니다 얼만큼 뜯습니까 뜯어봅시다 뜯어봐요 어디로 뜯을까요 앞유로 뜯는 것인가 앞유로 뜯고 그렇죠 앞유로 뜯고 또 또 또 앞유로 뜯고 잘해요 아이치 잘해요 네 먹지는 않습니다 아이치 예리합니다 넓은 쪽으로 한 번 어우 뜯어보재키고요 아이고 잘 뜯고요 예예 한 조각도 남기지 않는 얼음이 선수 움직이는 박스를 뜯어버리고요 맛이 어떤가 한번 보고요 아 잘 뜯고요 한 조각 한 조각 예 잘 뜯고요 예 예 한 조각 한 조각 잘 뜯고요 이제 큰 조각을 너무 작으니까 예 예 예 큰 조각을 네 큰 조각을 뜯고요 다 뜯어버리겠다는 욕심이 장난 아니죠 얼음이 선수 예 예 예 네 마지막 끝까지 좀 질긴가 봅니다 제대로 잡으랍니다 빨리 잡으랍니다 예 예 예 예 예 잡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잡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랍니다 높이를 저저라고요 어머머머머 어머머머 베커니깐 잡고 있지 말랍니다 베커니깐 잡고 있지 말랍니다 네 네 어머머머머 어머머머 play psychologist 드디어 잡았고요 뜯어도 irim 어머머 birlikte patience 수업 соверш zusammen 중국 lost 하고 af 갑시다 예 예 예 박선투 하백입니다 예 박스 하백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예 가래뱉지 말고요 자 얼음이 선수 어 어 어 얼음이 선수 박선이 이렇게 터지고요 흔들어 제께를 합니다 가만있지 말랍니다 아이고 잘합니다 예 예 예 세계지도 그려질 예정이고요 어 어 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으 아 화백이 쫙쫙 꾸려졌구요 어름이 여기 있구요 저기 가서 혼자 하겠답니다 아 얼음이 하백 긁어 제끼구요 얼음이 하백 뭐하십니까 박스 뜯어 제납입니까 얼음이 하백 이거 뭡니까 얼음이 하백 이거 뭡니까 까까 까까 꺼낼까 과자 한번 꺼내봐 아 이리와 개껌 하나 꺼내봐 딸기 오렌지 이리와 꼬리 갑자기 흔들려구요 이리와 여기 많이 있잖아 이거 해야지 빨리와 빨리 갖고와 거기서 뜯을거야 빨리 갖고와 까까 까까 하 백님은 혼자 뜯고 이 뜬다 얼음이 하배 구멍의 하이스 컴 이어 아이스 컴 이어 엄마님 이거 한다 근데 이거 엄청 큰데 이거 엄청 큰데 이거 엄청 큰다 엄청 큰데 일루와 일루와 이거야 이거 이거 해야지 이거 안해? 이거 안해 이거야? 일루와 알았어 발등 갈까? 일루와 빨리 자 옳지 자 일루와 이거 그거 해? 알았어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